9월 결혼 김동현, 6살 연하미모의 예비신부 공개 오는 9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종 격투기 선수 김동현의 예비신부가 공개됐다. 1. 한복 디자이너 박술련은 5일 자신의 SNS에 UFC 한국 최고의 파이터 김동현 선수의 한복 촬영이 있었습니다라며 전통을 알고 한복을 사랑하는 두 사람. 2. 9월에 있을 결혼식도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로 치를 예정입니다라고 적었다. 2. 이어 그는 오래오래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리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동현과 6세 연하의 예비신부가 한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2. 두 사람의 미소가 훈훈함을 자아낸다. 3. 김동현은 앞서 방송을 통해 10년 동안 많이 헤어지기도 했지만 이번에 너랑 다시 만나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4. 결혼식도 전통 혼례로 하고 싶으라고 예비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해 화제를 모았다. 2. 두 사람의 결혼식은 9월 28일로 예정돼 있으며 전통 혼례로 부부의 연을 맺을 예정이다. 3. 공개된 사진은 9월 28일에 생각합니다. 5. 이외ve 5. 잇い 7. 잇い 8. 잇い 9. 잇い 9. 잇い 8. 잇い 9. 잇い